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1년 앞두고 교계와 시민단체, 제1조선인 등이 함께 추도사업을 추진합니다. 간토 대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어제 발족식을 개최하고 추도사업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선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등의 진상을 일본 정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토 대학살은 100년 전인 1923년 일본이 간토 대지진을 핑계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